그 생활가 없다고. 당장 가진 게 얼마 안 돼서 많이 눈어올 때 급한대로 이걸로 생활하고 나중에 더 줄게. 조상님 잠깐까지 깨니 진짜. 우리 장비 있고 처분 된다고 그랬지. 장고 좀 달자. 엄마 그거 뭐야. 지성이가 나가면서 노트북 택배로 그러더니 그건가보네. 노트북? 귀엽다니까. 이거 부린데 내가 다 뿅 같다니까. 나는 네가 이기기 힘들겠더라. 왜 이래? 부인 부인